자 여러분들 오늘 볼 거는 뭐냐면은 졌다! 서! 서는 걸 이제 김한해랑 같이 할 예정이고요. 저 같은 경우 잘 서지만 뭐 김한해 같은 경우는 뭐 잘 모르죠 저는. 네? 잘 서줘서. 서! 우리 같은 사람들은 게임에 집중하는 것보다 커스터마이징에 진심인 편. 우리한테 운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닉네임을 딱 지어줘야 돼. 서라 오늘 하루 만이라도. 하하하하하하 일단은 3천만점 이랬는데 솔직히 우리 지금까지 했던 클라스 생각하면은 승이 안 차거든요. 에퓨 자 5억원씩 충전을 해왔거든요. 이걸로 이제 다른 방 들어와가지고 다른 애들 쏙쏙 빨아먹자고. 오케이 좋아요. 그다음에 우리 최종 목표는 오늘의 목표. 각자 5억을 50억으로 불려와서 1억 이퀄 만원의 환율을 적용해 용돈 내기방을 진행한다. 즉 상대방을 올인시킬 시 100만원을 획득할 수 있다. 일단 만납시다. 김한해시. 좋아요. 우리 나름 연습해왔던 그 짬바가 있잖아. 그쵸. 우리 같은 경우 대범한 심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. 하하하하 우와! 우와! iate! 야 이거 팔 최종 пыт. 야 가야지! 무조건 가야지! 너는 아프죠? 다녀와? 어? 시원하게 닫아야 돼? 나 올인해! 나같은 경우! 오오오! 올인 갔어! 우와~! 먹었다! 미쳤는데? 그런데 이게 얼마 먹어야지 좀 많이 먹은 건지 잘 모르겠어. 아직 감이 알아? relaxing 출근 나 sont des 효과 올인당 했어! 무슨 지성이야 도대체? 몬 armour 나이스 엄마 아 뭐하세요 우리 집 가게가 휘청휘청 거리요 니 땜에 지금 뭐지? 뭐지? 뭐야 이거? 무슨.. 무슨 뭐지? 갑자기 내가 불타기 시작해 가! 에? 우린 가! 와! 이야 대박이다! 이게 뻥카야 이게 야 50억 뭐하기로 했잖아 우리 아 50억 아 나 지금 바로 뭐하기로 했어 어 어디서? 짜잔 자 이런식으로 50억 짜잔 자 공평하게 게임을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어플레이 합시다 오케이 오케이 시작 어떡해 내 팩 보여? 얍 책이 뭐냐 일곱 글 일곱 글 어 어이없네 정말 아 이거 소리도 나오면 좋을텐데 놀리는 거 맥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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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를만 해 너 지금? 당연하지 너 안 누를 만한가봐 난 난 지금 끝났어 들어와 사 땡 아 애가 똥이 똥이 탄 게 없네 무지성으로 그냥 높은 팩만 떴다 하면은 달려버리는 너 그러다 진짜 한 방에 훅 가 아 한 방에 훅 알고 싶은가 흠 다 너님 지금 돈이 쫙쫙 빨리고 계시는데? 아니 입에 들고 안 가는 거 그거 문제 있는 거거든 아 뭐 이 땡이라도 나오셨나 또? 나 같은 경우에는 허세 안 부려 허세같은데? 허세같은데? 5억 전 돌파 바로 받아 따라라 새야 돈이 그냥 쫙쫙쫙쫙쫙쫙쫙 빨려버리시네요 내 돈 어디 갔어? 어딨네? 내 주머니에 들어왔네 내 오주머니에 들어갔네 이쯤이야 뭐 그냥 귀엽게 그냥 아저씨 용돈 줬다 생각하지 뭐 달리고 달리고 너 지금 한 번 빨렸다는 거 잊지 마세요 너 지금 돈 많다고 하프 딱딱딱 무지성으로 눌러대는데 아 두 명이 하프고 무지성으로 눌러대는데 그거 안 돼요 뭐야 무섭게 막 달려? 아 뭐냐고 아우 아 이거 보이시죠? 아 이거 좀 무서운데? 아 이건 죽어 이거 안 돼 이건 잘 먹을게 페이커 야 휘말리지 마 어? 아무 말 하지마 너 나 아무것도 안 들려 어 미안하다 잘 먹을게 어 니 잘 드시고 잘 먹을게 무섭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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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 그렇게 입 털지 말라고 어 그러다가 한 방에 훅 끝났다고 야 1땡을 어디든 밀어 아 너 왜 이렇게 땡이서? 난 잘 선다니까 분명 안 샀었는데 내가 봤어 내 원래 아줌마 캐릭터 데려올 거야 이 안 맞는 아가씨 캐릭터 했더니 잘 안 서네 그 봐 사람은 자기랑 맞는 캐릭터를 써야 한다고 너 이제 진짜 이러다가 가요 아직 그래도 20만원 남았어 그럼 현충일 알았지? 아 씨 뭐 꺼? 뭐 꺼? 아줌마 뭐 꺼하는데? 야 확실히 이게 아 그거 안 나왔다는 뜻이잖아요 아 완전 나왔다는 거지 그럼 가지 일단 끝이네 역시 아줌마 고맙다 야 근데 확실히 이게 구장이 좀 더 쪼는 맛이 있다 그치? 어 음 이거 괜찮거든 따당 따당? 그거 그냥 받지 잡지 그냥 아 왜 자꾸 한 끗 차이야 열받게 어차피 섰다는 큰 거 한 장이야 아 또 섰네 섰어 안 죽어? 안 죽지 살려 살려 나 진짜 섰다 말했어 진짜로? 나 진짜 섰어 진짜 섰다고? 섰어 다행이다 아 졌어? 아 근데 김한혜랑 캐릭터가 너무 닮아가지고 이거 몰입돼가지고 미안해가지고 칠 수가 없네 닮은 부분이 하나도 없구만 무슨 입술부터 코 눈 머리 헤어스타일 그냥 이렇게 똑 닮았는데 그럼 아까 그 전 캐릭터랑 닮았고 다행이다 어떻게 알았어 안 돼 안 돼 일단 핀 나오는 생각 안 돼 세 장으로 갈게 괜찮다 가자 와 피가 근데 진짜 잘 나오는데? 나도 그냥 까지 폐 세시네요 어떻게 달려도 되겠어? 네 왜냐면은 그 무릎다리 저한테 있거든요 하하하하하하 아 근데 배가 안 떴네 아 뭐냐고 와 14만원 아니야 돈에 연연하지마 와 83만원이네 돈에 연연하지 않았어 됐어 됐어 됐어? 어 됐지 됐지 난 됐어 맥스? 가야지 너 올인이야 내가 올인이야? 너 올인이잖아 맞다거라 또 왔다거라 내가 괜히 맥스를 달렸겠구냐고 야 연기에 연기를 더했네 아싸 2배 풀리기 제발 제발 참 까른다는 거? 별거 없다는 소리지 지금까지 깐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진짜 이번에는 좀 아이고 야 이게 뭐야 왜 말도 안 돼 진짜 뭐야 그니까 뭐야 뭐야 아니 이렇게 뻥카를 쳐도 야! 싸! 으아! 야! 야! 뭔데 뭔데 간다고 이거를? 진짜 간다고? 가 나 이거 야 무슨 거야 이거는 장사 장사 못 이기지 장사 아 버렸다 무지성으로 해야 되나 봐 니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콜했지 아니 나 연기 중이라니까 지금 아 지금까지 신병 연기였어? 되질래? 크게 크게 달릴까? 오케이 크게 크게 가봅시다 크게 크게 1개 2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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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둘 중 하나 죽는 거야 이번에 이번에 둘 중 하나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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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나쁘지 않아 좋아 좋아 쿼터 하프 눌러주려다가 쿼터로 제가 방향을 꺾었습니다 사고 날 것 같은 찰나의 순간에 핸들을 딱 꺾어서 아 닥치고 빨리 하나요 시원이가 살아버렸다 나의 핸들링으로 인해서 닥치고 빨리 하시오 나 지금 굉장히 열받으니꺼 나 지금 열받으니꺼 나 지금 열받으니꺼 나 지금 열받으니꺼 하자 지금 짜증낸다구요 하지 말라고 진짜 별거 없구나 이거 너도야? 아이고 나왔나? 다 싯 와우 왜 야아 어어? 아 저거 뿐이야 안 돼 이거는 짜라란 뭔데? 뭔데? 0 0이 뭐야? 1급보다 낮은거 잘 서지 오늘 어 왜케 잘 서 오늘? 진짜 오늘 하루만 서고 끝난거 아니야? 하루만 서는 남자야 그럼 좀 곤란해 근데 나같은 경우는 안서도 훌륭하니까 원래도 잘 안서는데 왜 이 부분 편집 들어가죠? 팔보다 좋은게 나왔어 오케이 어 진짜 뭐가 떴나봐요? 형아 육땡으로 개기는거 아니겠죠? 몰라 뭐인가 육땡 있는거 알았지? 알았으면 디셔 질땡이라요 자 여러분들 오늘 해봤던거는 쏟다 용돈 매기빵이었고 아 이거 뭐냐고 이제 이 다음으로 이어질 영상에서는 김하베가 김계정한테 아 왜거 질땡이 마시고 어떻게 질땡이 나오냐? 인출 해와 잠시후 연아 씨 억울하다 아니 억울하다가 아니라 주세요 내 피같은 돈 주세요 액수가 정확해요 응 다른 영상도 재밌거든요 이거 좀 보호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예쁜 김한이에요 영상 봐줘 보호가주세요 안 본다구요 어 꽉 꽉 this is we 쉰 일단 다